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에라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는 다이시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이시 여왁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안문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에워 쌓고 다이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예루살렘 궁에 거하던 다이시는 영적 긴장이 풀려 결국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모사라는 엄청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녁때 다이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이시를 옹호하려는 자중에 어떤 사람은 바세바가 다이시 왕궁을 거니는 습성을 알고 일부러 목욕을 해서 유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다이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는 다이시 37인 용사 중 한 명입니다. 4절입니다. 다이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이시의 이러한 행위는 한 가정과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으로서 극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이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이시 뿌린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 죄는 때로는 달콤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악은 자생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에 죄를 범한 인간마다 그 결과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이시 요합에게 기별하여 햇살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합이 우리아를 다이세계로 보내니 죄를 죄로 덮기 위한 다이시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이세계의 이름에 다이시 요합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는 다이시 자신을 전쟁 영웅 대접을 해주었기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 호위병들과 함께 잠을 잔 우리아가 그들로부터 바세마가 다이세 총애를 받고 궁전에 출입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세계 아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이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이세계 아래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중에 있고 내 주 요합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자신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높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이름으로 맹세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아의 충성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이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이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가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가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이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합에게 보내니 우리아는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편지를 자신이 직접 배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이시 가증스러움과 사악함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합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합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이세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합의 맹목적인 순정으로 말미암은 비극이 연출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합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이세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페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육작을 그 위에 던짐해 그가 데메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하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이세에게 이르러 요합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이세에게 아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메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하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이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합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호곡한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다이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이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고 이후로 솔로몬을 포함한 4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죄는 한번 저지르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 곁에는 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이치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잠시 달콤함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그의 삶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함을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